우리 박예담씨가 성대모사를 또 준비했다고요? 또 골든걸스 선생님들 편이잖아요. 제작자가 박진영 피디님이신데 개인기에 대한 심사평부터 몸부림을 한 번 입은 비슷하다. 입은이야 비슷해. 이렇게 하시고 아우 잘한다. 노래하실 때는 약간 호흡을 흐흐 이거 되게 많이 하세요. 내 눈엔 너밖에 안 보였어 우와! 내 눈엔 너밖에 안 보였어 우와! 진짜 똑같다. 내 눈엔 너밖에 안 들려놔 우와! 내 눈엔 너밖에 안 사파 그래서 너 집 사파 우와! 진짜 똑같다. 진짜 공기만 소리 봐 정확하게. 뭐 다른 곡 있어요 또? 별 떠나지 마 우와! 가는 널 볼 수가 없어 우와! 잘한다. 잘한다. 노래의 개인기 우승자는 정말 짧지만 굉장히 강렬한 임팩트를 줬던 박예담씨! 박예담씨! 축하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마워! 고마워! 우리 소감은 박지영 씨! 지금 이 소감을 박지영 씨! 박지영 씨! 아 감사합니다. 잘한다. 잘한다. 당장 거울바 미모채게요. 미모채게요. 우리가 챙긴 건 이거밖에 없다. 너무나 제가 너무 좋아하는 동생들이고 하지만 저한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큼이므로 여러분을 홀려버리겠습니다 신혁관실 화이팅!